아우! 알아요! 회사에 가봅시다. 나마이예요. 제가 오늘은 와우들이 아주 궁금했던 저희 회사 SSQ 현상을 탐방시켜주려고 카메라 켰어요. 소개를 한번 해드리죠. 들어가 봅시다. 일단 여기 비밀번호를 해야 되는데 보면 안 돼요? 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한번 타고 어디부터 가볼까? 날이 좋아서 그래도 해가 지기 전에 옥상을 먼저 가봅시다. 저 사실 옥상 오늘 처음이에요. 한정도 넓다고 하던데? 하트인 뷰. 날씨 좋다. 저는 전에 사옥 있을 때에도 이렇게 회사 와서 연습하고 리프레쉬하고 싶을 때 혼자 옥상가서 광합성 갔어요. 제가 옥상가서 광합성 갔어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햇빛 같은 거 받으면서 흡수해줘야 돼요. 지켜줘야 돼요. 옥상 탐방 끝! 잘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 그냥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극작스런데? 안녕하세요. 나나입니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거예요! 이 시장에서 이 시장에서 얼굴은 가려드릴게요 초상권 보호를 위해서 이 시장에서 여기서 엥상 자체가 여기에서 과정도 구매해야겠어요. 여기 서서 구이를 구열하고 잊어버린 네에요! 이번에는 3층 3층에는 마케팅팀, 키니미래발팀 영상팀 ию 너무 많이 계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나예요! 오버 워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여러분들을 이기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고 계시고 가로뎠 수 있을 수 있으니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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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하 1층은 우아들 있으면 되는데요 저희 연습실입니다 짜잔 우리 나랑이 OOTD 이렇게 멋쟁이처럼 모태 안경도 쓰고 왔어요 멋있죠? 여기가 저희 우아들이 쓰는 연습실이에요 여기 보컬룸도 있고 여기 친구들이 아마 연습하고 있을 거예요 어? 잘 안들어.. 여기 방음이 잘 돼서요 비닐번호가 필요합니다 비닐번호 말고 저 비닐번호는 알고 있어요 안녕 지하 1층은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 2층 연습실도 있는데 여기도 아주 좋아요 아무도 없을 것 같은데 짜잔 여기 이렇게 돼있어요 또 뭔가 다른 느낌이죠 지하 2층 탐방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대표님 계신 4층 대표님 방에 들어왔고요 제가 설날이어서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짜잔 이거 진짜 리얼스 안 계신다 그렇다면 이 선물은 제가 책상 위에 두고 가겠습니다 회사탐방 끝 안녕 오출 완 우리 회사탐방 이어서 오늘도 나연이는 출근을 했습니다 야호 우리 멤버들이랑 같이 출근했어요 야호 지금 제 앞에 저희 막내들이 있고요 제가 TMI를 알려주자면 저희 회사 출근하는 길에 카페가 있는데요 거기 강아지가 있어요 네 진짜 귀여워 트윈식이 제가 프롬에다가 야 강아지 데리고 왔냐고 그래서 제가 프롬에다가 좀 강아지 사진 몇 번 올렸었는데 여기가 주시면 멍니가 있잖아요 여러분 저의 OOTD입니다 나이스 스와이다로마이 이렇게 아주 프린팅이 서려한 상이와 바지 바지 맨날에 취하게 아니 왔는데 있잖아요 여러분 왔는데 민서가 탕후루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완전히 망가진 탕후루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냥 먹어주셔서 아이씨 아이씨 맛있어 아이씨 소에탕 코팅만 먹어주는거 맞아? 어머 어때 어때? 여러분 그냥 탕후루는 그러지 마시고 네네네 그냥 과일을 꿀에 찍어 드세요 네 저는 출근을 해서 좀 냠냠냠냠 하다가 연습을 시작해요 냠냠냠 저기 뒤에 나와있는 과일 먹을래? 우리 과일 파티하자 우와 과일 이렇게 있어요 과일 이렇게 있어요 언니 진짜 과일이랑 잘 어울린다 언니 토마토상이다 나 근데 토마토 좋아해 언니 약간 딸기상인데 아 토마토상이야 딸기상이야 아니 딸기랑 해봐 언니 딸기랑 한번 해봐 아이씨 아이씨 토마토상이야 이거 봐봐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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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토마토상이야 토마토상이야? 고마워 언니 일본 가면 그럼 토마토상 토마토상 자 토마토가 없어지는 마법을 보여주겠어요 네 토마토 토마토 어 토마토가 어디갔지? 볼이 좀 빵빵 야호 다른 프레임 연습하는 김에 조금 보여주려고 네 저희 조수 선생님께서 네 음악을 한번 틀어주시려고 하셨어요 Of course of course Yeah! We know what's up We know how many singers can develop We also can pump up the bow We can't deal with it We have to make a lot of sense We have to make a little tension Yeah Alrighty Alright Now we just play with my heart We just play with my heart 사랑, 사랑, 사랑 ciamo 어? 뱉에 뱉에 뱉을래 다음으로 돌아올 때 나의 어린이들 그럼... 나는 돈을 제 권리에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